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인터뷰의 의미를 살짝 부여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문사랑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사와 인터뷰를 한 것은 채널A가 처음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정치부의 김민지 차장이 질문을 던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발언 수위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명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치인들이 몸 사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채널A와 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과정에서 제가 좀 과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채널A와 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어제 일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첫 일정에 나서는 길에 차량 안에서 우리 채널A와 인터뷰를 가졌고 어휴 저 반창고가 손가락에 많이 붙어 있네요. 저 손등에도 있고요. 손가락 음마디마다 밴드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밴드와 관련해서 아이고 제가 밴드 좀 붙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손 잡아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사해야지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뭐랄까 자기의 본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동훈 제 마음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굴러야 할 때 굴러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것에 오히려 품격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는 거는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는 눈 참 많죠.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원치 않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살기로 저 한동훈은 마음 먹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끝나고 어디 유학을 간다는 등 정치를 그만둘 거라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정치 무대에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진흙밭에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그게 품격 있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가려면 1차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패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건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적은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어떤 여당 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은 다음에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총선의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을 가로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홍 차장께서도 오늘 이 방송 전에 어제 채널A와 인터뷰한 내용을 쭉 보고 오셨을 거예요.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전해드리잖아요. 구자홍 차장께서는 어제 인터뷰 내용을 쭉 보시면서 구자홍 차장 눈에 콕 들어왔던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저도 방금 싱크로 본 배목이었는데요. 이거였어요? 앞으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사실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에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00석 가까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면 정치인 한동훈이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야당 주장과 달리 뜻밖의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또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정치인 한동훈의 앞길에는 빨간 레드카펫이 깔릴 겁니다. 꽃길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만큼 정치인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결심은 개인적 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결국 민심의 판단에 달려있다. 당장은 내일 총선 결과에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깔μέ apenas 배우는 accompanying 장치인 한동훈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